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입니다. 역사와 민족을 구하는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어라 라고 외치면서 70년대 긴급조치 반 독재시대에 새로운 민주주의 불꽃을 일으켰던 김상진 열사 그분의 삶은 지금도 우리의 시대정신에 녹아 있습니다. 그 열사의 삶을 더새기는 영화를 제작해 주신 안병관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